가수네. 이 친구 가수야 이거. 이 친구 가수였었어. 스파 먹고 왔으니? 낭만적이야. 아주 낭만적이야. 나는 기타한 데가 많으면 하니까. 먹으러 왔다 한 번 먹을게. 응. 공연용이어서 통이 작아. 아 그래? 잘하는데? 씻고를? 아니야. 니 다 합쳐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해가지고.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야. 아 그때 고등학교 때였나? 그치. 고등학교 때 가요제에서 보컬이었고 기타였어. 기타 부시고 막. 그래서 대상 타서 도수상품권 몇 장 받았더라? 다섯 장이었나? 참을 땐 사람 다섯 명이라서 오천 원씩. 그치 그치. 대상 상금이 엄청났었는데. 연습 열심히 했어. 연습 안 해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. 상품은 뭐야. 상품은 좀 늦어가지고. 기타 값도 안 나오는 것 같아. 미쳐가지고. 저기 하세요? 준비하시래요? 준비하시래요? 네. 친군데? 네. 친군데. 아. 아. 반짝반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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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히어로보다 든든한. 반짝반짝. 반짝반짝. 엄마의 빛맡한 왕자님. 반짝반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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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mense. 반짝반짝. 반짝반짝.